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아프리카 다음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장! 사령관님 저항군이 아군 피난처 근처 황무지에 암시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 지역을 정찰해 암시장을 찾는다면 그들이 무슨 물건을 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건 조사합시다 이런거 조사해야지 보급품도 나오고 나중에 뜻밖의 전투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오 외계인 데이터 캐시에도 외계인 데이터 캐시에도 연구 완료 데이터 패드에서 회수됨 오케이 새 연구 하나 주고 이거는 그냥 엄청 엄청 길게 하는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엄청 긴거 그게 훨씬 낫더라구요 방어구 하나 하자 어 나는 차라리 저게 너무 빠르니까 긴거를 하나 시키고 계속해서 가자 됐어 암시장 접수 접촉 암시장이 위치를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그들은 정보를 대가로 우리에게 물자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게이득 또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도 구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정말 이득의 이득인데요 저항군의 영광을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암시장에서 아군의 색... 아군의 색토이드 시체 어드벤트 장교 시체 및 전투 스캐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자 봅시다 어... 판매 이런거 있으면은 하나 팔자고 아군의 색토이드 시체 어드벤트 장교 어... 그리고 전투 스캐너 전투 스캐너는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어... 전투 스캐너 얼마 해야 할거야 니네 12원을 주겠다고 지금? 이거 만드는데 등비용이 얼만데 이런 싸가... 자... 어... 판매 따윈 하지 않구요 어... 구매 이거는 조금 템이 만약에 많이 뭉치면... 어... 많이 모이면 하면 괜찮겠네요 어... 과학자도 살 수 있네요 오마이갓 신인 별풍사랑계 팬클럽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읍 팬클럽... 아니... 아니셨나요 미친... 야 엘레리움 크리스털 이름보다 더 충격적인게 커피에 타서 마시면 기분을 복돋아주죠 스읍 정말... 암시장이네 어드벤트가 이 금속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조각을 주우러 곧바로 달려갈겁니다 외계인 압금 일단은 놔둡시다 만들면서 이 뭐... 이게 뭐 없네? 뭐 이런게 있으면은... 어... 뭐 이런게 없네? 뭐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 필요할걸 이제 와서 사면되니까 과학자는 하나 살까? 야 과학자 하나 사 얘 이름 뭐야? 심란 심란이 아 이름 한번 좋다 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할거 같죠? 어... 이름... 이름 하나 좋아 그리고 보급품... 그리고 보급품... 어 이거 하나 삽시다 정보... 35정보 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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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도 살 수 있어? 개쩌네? 괜찮아 이건 즉시 할 필요 없어 됐어 언제든지 암시장 갈 수 있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게 미국 동부 여기 접촉해야됩니다 메인 미션이 미국 동부와 접촉하라 그러니깐요 뭐야? 아바타 프로젝트 사령관님 외계인들이 아바타 프로젝트에서 계속 성과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지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이거 빨리 하라네 이게 딱 제한시간인거 같은데 그래 그래 빨리빨리 진행하고 저기까지 가자 외계인이 아바타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전념하여 일할 시설을 완성했다는 보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역에 현지 저항군과 접촉한다면 그 시설에 쳐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해서 뭐 외계인들을 저지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무잠기 먼저 이 지역에 현지 저항군과 접촉해야만 시설에 잠입해 파괴할 수 있다 오케이 야 미칫 야 이거 뭔데 계속 올라가 아바타 프로젝트 어 어 무서워 죽겠어요 계속 올라가 됐다 됐다 사령관님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령관님은 그 기대를 뛰어넘었군요 아유 이런 귀여운 빠박이 자식어 왠지 나보다 상관인 것 같으면서도 상관이 아닌 애죠 응 상관인 것 같은데 상관 아닌 너 스읍 으흠 응 됐 뭐야 현재 외계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의 비밀 이벤트를 막기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중이며 곧바로 반격작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냥 이거 보라는 거냐 숨겨진 이벤트 폭로 뭐야 한번 해볼까요 어드벤트가 저항군의 자원이동을 막아 다음번에 수송되는 보급품이 50% 안좋은거 아니야 어 140 보급품 개이득 음 아 이 지역을 떠나야돼 어 떠나 일단 떠나 어차피 떠나야돼 어 여기 이제 접촉하는거 끝났어 어 뭐야 아 야 아직 하루 남았었네 어 마저 해야죠 이거는 마저 해야돼 아직 하루 남았었네 일단 이게 급해 저기에 안갔었네요 80% 정도만 갔었네 80% 정도만 갔었네 여기 짱이 누구야 나와 새로운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를 지구가 당하니까 다른 이제 지역에 가서 흠 이제 외계인이 사람들을 이제 지배한다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뭔 개소리를 죄송합니다 세로 목표 엑스컴 공격부대는 반드시 베일에 쌓인 어드벤트 비밀시설을 조사하고 가치있는 아티팩트를 회수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드벤트 비밀시설 조사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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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이들 야 보급품 어딨어 보급품 어딨어 야 어디 뭐 보급품 남았대 아 이거구나 이건 3일 걸리네 어드벤트 비밀시설 임무 완료하기 가만있어봐라 지금 남아있는게 스컬제 일단은 어드벤트 장교에게 이거 사용하는게 제일 급해 어 이게 제일 급하고 수송합시다 어드벤트 최우선 임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드벤트 어드벤트 차량의 목표문 처치? 지금부터 드디어 시작되는건가 게임이? 가자 좋아서 줄동이야 세팅을 좀 바꿉시다 세팅을 좀 바꿉시다 파쇠 수류탄 말고 전투 스캐너 이제 이걸 던짐으로써 전장의 안개에 숨겨진 지역을 드러낸다 어 어 매복하거나 위장한 적도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스캔하는거죠 어 이득이에요 아 무기 업글 할 수 있네요 치명타율 조준 5% 치명타율 20% 증가 조준이 더 나을거 같애 조준 가자 무기 업그레이드를 적용되나면 대체될 수 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의 스코프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이걸로 크얼누나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